오늘 약간 술 먹으면서 얘기 썰 풀다가 재밌게 갈 텐데 연남이 형 첫사랑 얘기해달라는데 난 궁금하긴 해 아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아 나도 첫사랑 얘기 첫사랑 초등학교 때 아하! 지랄하지 말고 아 진짜야 안주가 지금 배달이 취소가 많이 돼가지고 석쇠불보기만 도착하면 돼 우리 배불러 솔직히 안주 안 먹어 술 먹을 때 뭔가 있어야 되니까 알잖아 얘기랑 응 소주 먹을래? 위스키 먹을래? 아니면 뭐 맥주? 쏘메 먹을래? 어떻게 해? 대장까지는 쏘메 난 맥주를 아예 못먹는데 대장까지만 가자 알았쌤 맥주를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나 3인분이 먹으면 돼요 와 짜증나다 우리 내 입에 부서지니까 짜증돼 응? 아 기분 아니야 자 첫잔만큼은 누가 좀 해주실 분 있을까요? 첫잔만큼은 응 비범방 안 켰어 둘이? 아 그 공진맛 봐서 아 공진맛 없어? 한 번 더 켜 아 그러는데 한 잔만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? 수달균은 안 켜? 아 수달균은 너 아까 쿠노들이 많이 쏴 아 쿠노들이 많이 쏴 주긴 했지 수달균은 오케이 인정 몰라 넌 톡했지 오지마라고 아니야 아 시기 한 번 봐야겠네 잠깐만 아 그냥 오늘 스모커팅 치울까? 응 노래야 아 그래도 노래 한 번 틀어볼까? 태아 송 뭐 얘들아 뭐 한 개든 열 개든 백 개든 싹 다 긁어모아보자 큰 것도 싸줘 아 부끄럽고 이제 어쩌다 이랬는데 나 마무리 여기서 짓자 아 여기서 진짜 개수잣도 님이 별풍선 337기를 선물했습니다 너희 팬입니다 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세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100개 넘는 품은 처음이에요 한 잔 마시자 100개 넘는 품은 처음이라고 한 잔 마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그냥 이 정도면 한 잔 하세요 짠 짠 짠 잘 먹겠습니다 네 마이너 혁진 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건 소연이 참 이어 마이너 오빠 역시 500개 넘습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도 그 오늘 약간 술 먹으면서 얘기 썰 풀다가 재밌게 갈텐데 그쵸 정남이 형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난 궁금하긴 해 아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아 나도 어 첫사랑 얘기 어 첫사랑 초등학교 때 아하 지랄하지만 아 진짜야 필수했어? 뛰어가다가 머리 부딪혀서 뽀뽀했어 그때부터 설렜어 사귀었어? 못 사귀었지 애틋한 사랑만 했지 음 네 오케이 그러면은 서윤이는 첫사랑 언제야? 중1 중1? 응 사귀었어 사귀었어? 몇 살이었는데? 한성 오빠 오 음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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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사랑이랑 손밖에 못 찾았어 저만큼 29일 만났거든 어 손밖에 못 찾았어 너무 떨려가지고 나는 첫사랑 중3 난 그때 그 여자를 처음 혼자 하고 왔어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첫발 그 구멍만 진짜 나는 한 400일을 찾아다녀 처음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구멍을 찾으려다가 그러니까 한 번에 못 찾으니까 부끄러워서 서로 다시 펜트 다시 입고 그러다가 또 키스 또 하다가 구멍 쳤다 실패하고 다시 펜트 입고 그렇게 하나 하게 됐지 너는 언제 첫사랑이야? 고1 고1 오빠 왜 왜 첫사랑이야? 친구가 소개시켜 그러면 첫 경험 중2 때 처음 했다고 아 중2 때 그거 아줌마지 여자는 처음에 딱 할 때 어떤 기분이야? 우리 아파 진짜 아파? 응 아파 나도 처음 했고 야자 처음 했는데 딱 들어가면 이러더라 어 이렇게 하는데? 어 너무 아프니까 필요하게 돼 뒤로 가게 돼 아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 다 아파? 아는 계속 아파 그러니까 늘려야지 지금은 많이 커졌어? 근데 아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봐 왜? 옛날에는 일주일씩 버텼는데 아 4일 버티니까 힘들게 힘들게 술? 와 술 지금 우리 몇일째지? 이틀째 아니야? 3일째 오늘? 아 3일째 오늘까지 3일째? 아 3일째 왜냐면 첫날에는 술을 먹잖아 음 첫날에는 먹고 우리 멤버들끼리 어제부터 먹었어 그때도 재밌었어 음 음 드럼프 저녁 소화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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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